광주호 호수 생태공원의 대표 시설인 해우소 근심 털어버리는 곳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. 광주시에 따르면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인 해우소에 염선한 수목을 추가로 심고 생태공원에 어울리는 수목을 재배치하는 등 정비공사를 지휘했습니다. 황 작가의 해우소는 지난 2011년 영국 첼시 플라워쇼 최고상과 금메달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으로 지난 2014년 황 작가가 직접 광주호 호수 생태공원에 선보였습니다.